김미경. 김건희 인생 자체가 거짓. 이러고 살기도 힘들겠다. 자기가 누군진 않아.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것 같다. 껍데기. 국힘당 선대위가 죄다. 검사의 판사인데. 이런 적반하장 사기꾼이 후보 부인인데 창피하지도 않니. 유유상종이라 그냥 고고씽. 이준석은 이런 사기꾼이 후보 부인인데 청년들에게 사기치고 살면 언젠가 대통령 후보도 되고 사기꾼 마누라도 얻는다고 알려줄 텐가. 청년들이 이런 자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다. 김미경. 인생 자체가 거짓말. 이러고 살기도 힘들겠다. 김건희. 자기가 누군진 않아.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것 같다. 껍데기. 김건희. 줄리.